한국국토정보공사 머리 떼는 꺼야 돼 말씀은 잠깐 좀 크게 해주세요 아아 좀 크게 아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아주 나쁜 원인이었어요 친구들을 알맞아 떼려주고 고득질도 잘하고 목욕도 안했어요 공부도 안했어요 맨날 쬐인만 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자 우리 두통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싶죠 네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나는 이 장유에서 제일 가면 짱이야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머리털 꼽아버릴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똥친 놀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이빨을 꼽아버릴거야 언제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저 교회가 왠순이야 애들이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날마다 주여 아버지 하여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나왔어 여기 밭진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다가 여기 구덩이를 팔거야 애들이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해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해 아 됐어 어 저기 애들이 온다 어 저기 누구야 어 순이 아니야 순이가 어디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표정을 하지 conflable sí 엑두 것 같고 아 跟 눈 속에 묻힌 눈 속은 눈 보소 전국은 마치 아픈 한숨 입고 가 눈 속에 묻힌 눈 속은 눈 보소 이 날에 부어서 사자간 사람 그 Which? 내 손에 묻힌 영상 아 아아 아SN deadly 아 예 에어 아잇? 아잇? 쓰레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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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런 나쁜 것을 했지? 누가 이런 나쁜 것을 했을까? 어? 너다! 너도 탐이 아니야? 니가 여기다 구덩이 팠지? 맞았어 니가 여기다 구덩이 팠고 나 싹 그렸지? 맞았어 맞았어 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힘을 내는 거야? 왜 밥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왜 나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와 누나 뭔 말이야? 그래 왜 거짓말 너 요새 무슨 교회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와 떡볶이도 나와 떡볶이 어 떡볶이도 나와 너? 왜 생긴 빈자 너도 교회 다니자 말도로 교회 다니라고 왜 왜 왜 너 교회 안 다니면 너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게 알라? 알라 아니 왜그래 딸이가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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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조지가 어? 공동조지가 아니고 죽어도 지옥 가기다는 말이야 뭐 지옥? 그래 너 지옥 가고 싶어? 싫어 안 가 안 믿어 너 교회 나가지마 왜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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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 이 예수님 믿지 않아? 안 믿어! 예수님 믿자? 에잇! 아니! 그 회장은 예수님의 존재가 방어가 된 거야! 에잇! 어?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수고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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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승리를 마구 때려가지고 윗발이 흔들거린 거지! 어? 구덩이를 팠잖아! 지난번에도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똥을 쌓아가지고 애들이 운동화해서 똥냄새가 났어! 도대체! 도대체! 왜 이런 잡놈지 쓰러야지! 어린이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두송이! 누구예요? 두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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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송이는 어디 있어요? 네! 어? 어디 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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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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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도대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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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나와! 나와! 왜 그러세요? 니가 두통이야? 니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두덕에 빠뜨렸지? 아니요! 아니요! 네! 왜?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못살게 되는거야? 왜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애들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왜? 왜 다니는게? 뭐가 어때서? 애들이 이제부터 내 말 안 듣고 난마다 들만 다르잖아요? 너 예수님이 누군데 아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너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예수님은 너의 마음속에 짜장면이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가야 돼. 예수님은 너의 마음속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두 손 한 번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여. 두 손 모으고. 아유. 아유.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두 손 모으고. 그것도 요렇게. 아하. 야 그런 거. 작. 요렇게. 한 번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참. 하나님 아버지. 아저씨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구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기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옵나이다 기도드렸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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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두통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되는거에요 그러면 우리 두통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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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지 않고 있는거야 아유 정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데 너를 너를 너의 마음속에 살고있는 싸움 낙이다 어 힘없는 애들을 때려주고 동생을 잡아패고 엄마 아빠에게 대비고 매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그리는게 누구게 나 맞았어요 맞았어요 나는 동생처럼 매일 싸움질 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그리는 어린이가 좋아 나는 두통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안돼 들어오기봐 들어오기봐 하하하 들어갈거야 타임 아니야 이게뭐야 이게뭐야 아니야 다시한번 이번엔 내 마음속에 고파들 어 뭐지 어 어 뭐야 아 또뭐야 또뭐야 어 아 아 저긴 둘 중의 나를 너의 몸속에 살고 있는 욕심막힌 남의 걸 훔치고 뱉고 도둑질하고 날마다 욕심을 그리는 게 누구게? 너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시요? 난 두통이가 제일 좋아 두통이는 욕심부러기야 아니긴 그거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육심부리는 밤이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이번엔 꼬실도 이리자 먹으러 이번엔 좀 꼬실도 누구야? 누구야? 응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밤이다 내가 네 욕했을 때 또 꼬여 너 지금 나한테 욕했지? 내가 네 욕했을 때 가고 있잖아 응? 너 나한테 지금 욕했잖아 야 두통이는 욕을 잘해요 여러분들도 욕 잘할게요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하하하하 하 미친놈어 하하 하 사단이 없는 놈 하 야 저건 두통이는 욕을 너무 잘해요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 어 내 마음속에 목걸음 막힐 수 있어? 어 어 아니아니 이번엔 꼬실도 이리자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누가 들으면 다행히 도망쳐 하하 아 또 뭐야 또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인마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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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게임만을 하게 되겠지 공부도 하나도 숙제도 하나도 날마다 게임만 하지 날이 게임만 하면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게임만 하죠 공부하나도 게임만 하면 이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알아 따라해봐 노 숙자 노 숙자가 뭐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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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게임만 해 어디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날마다 게임만 해 하하하하하 안돼 안돼 난 지금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난 너의 몸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내 몸속에 뭐 이런 게 나 있어 가만히 있겠어 아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나비야 거짓말 마다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하고 식구들에게도 거짓말했지 난 거짓말 저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 오늘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혼랏 나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난 너의 몸속에 들어가 내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좋아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다를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의 몸속에는 나쁜 마음이 편하게 되세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귀가 믿지? 미워요. 그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단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트이야. 우리를 모든 마귀에게서 모든 죄에게서 주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셔서 뭘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밖에 죽으셨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밖에 돌아가셨단다. 왜? 난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잘못됐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은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통일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전도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잘못됐어요. 이제까지는 주위를 용서해주세요. 이제까지 주위를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 교회에다 다니고 예서에다 다니고 착한 어린지가 되겠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오! 이게 뭐야? 피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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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진짜! 소리에서 진짜 쏘아져요! 멘트님! 무서워요! 왜 진짜 저렇게! 멘트님! 웃어봐! 나는 너희의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너희가 없다 또 도가 끝 이겨부터라도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이제 우선 나를 믿겠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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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corps hvad 게 예! 네! angen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면 마귀는 또 난단다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싸움하는 마귀 날 계속 떠나가자 아아!! 아아!! go나다아!! 육식분 이름막이 넘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육식분 이름막이 떠나가라 아아!! 아아!!! 아아! 이 동이가 미술생을 넘겨냈다! 나는 이제 돌아야 되겠구나! 욕하는 마귀도 떠나가라!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 동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구나! 게임하는 마귀도 떠나가라! 아, 안돼! 나는 괜찮잖아! 나는 괜찮지! 어린이 여러분 난 방자도 괜찮지요! 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욕심으로 cros Stephanie wird 말하는 마귀도 떠나가라! 아이고, 안돼! 떠나가! 뒤돌아 batte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이래부터 주토미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토미너도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두가 참깁다 이래 난 매우 기쁘다 이제 난 교회가 이제부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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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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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 다니고 하나님을 다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었어요 다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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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